가세먼 ING, 잉! 시작! 어디 갈까? 어디 갈래? 어디 갈래? 지금 우리 어딨지? 이 초록 배경은 뭐지? CG 좀 했지? CG, CG 좀 했지? 우리 이거 빠진진 안 했어. 우리 우주에 이제 날씨 많이 풀렸잖아요, 그래서... 아니, 아쉽죠? 아니, 말이 풀렸어, 우리가. 근데 아까 세미먼지 때문에 이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. 뭐라고? 세미먼지? 세미먼지가 뭐지? 뭐라고? 미세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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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 우리 V LIVE로 물어보자. 자,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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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! 아저씨가 세미를 선택할 수 없어.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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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먼지? 아, 신난다! 남이섬으로 가자! 나부터 타야 돼! 안녕히 계세요! 바이바이! 남이섬으로 떠나요, 저희는! 이빈아! 갑니다! 안녕! 엘리베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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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베이터! 안전베이터! 엘리베이터 타세요! 엘리베이터! 엘리베이터! 엘리베이터 하세요! 갑시다! 바이바이! 자, 우리도 가자! 엘리베이터! 엘리베이터! 한성! 어? 맞아! 너는 오늘 이거 두꺼워. 설마! 카피사진 온 거야? 어! 그러면은 가진별 사자! 오늘, 오래 안 사면 내년 먹어야 되나? 엘리베이터!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타고 가고 타고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역시 카메라 앞에서 잘 사네 아니다! 나도 참 팍팍파! 안녕! 남이성에서 봐요! 남이성에서 봐요! 자 이제 남의 섬으로 갑니다. 이제 안전표제 할까? 커피 먹을 거 마가. 아 먹어야지. 자꾸 이 켜져 있어요. 가니발. 여러분 비밀번호 0000이요. 그래요 맞아요. 무슨 노래 들을까요? 날씨 괜찮은데 너무 피곤한 날씨예요 이거. 졸려요.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하나 먹고. 아 라면. 이러고. 나 어제. 어제 나라 먹기 용장 라면 많이 샀거든? 응. 그래서 물파가 다섯 개 끓이고 같이 만들어 놓고. 아 배고프다. 야 휴게소. 자기 전에. 먹을래? 자기 전에. 자기 전에. 지방 내려가면 휴게소 드린 게 메뉴 중입니다. 아 뱀뱀은 밥을 사준다니. 아니 커피를 사준다니. 사는 거. 오 야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좋아요. 딱 거의 불러요. 아 뱀고 wannabe. 멀리. 얇고. 같이. 셋. Dong. 굿나잇 world! 날씨가 다 돼. 꽃이 다 돼. 날씨가 다ρε게. 일부러 잘 돼. 이럴러 잘해. 없어서 잘해. 어 그냥 온 하늘 구름 보다 포근해 너네? 네 귀찮아 붙어 그래? 귀찮아 넘쳐나 니가 너무 짧은 소빠드 이제 뱀뱀뱀 커피 샀어요 고마워 뱀뱀뱀아 이제 탐 터질 때는 내년 한번 뱀뱀뱀뱀에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뱀 씨 뱀뱀 감사하다고 안 하면 또 서운해 할까봐 아 진짜 궁금합니다 자 달려 볼까요? 미쳤나 모든 게 완벽해 그 남자 앞에서 차갑게 내 앞에서 말 솔직하게 오늘 안 봐요 혹시? 고음이 아니예요 애들한테 차가 막혔다고 하자 맞아 애들아 차가 좀 아껴도 좀 늦었어 황금 시간이라고 맞나? 출근 시간이지 황금 시간 아니요 러쉬 러쉬아워? 어 출근 시간 출근 날 출근 시간 맞지 끌어보고 그냥 차가 막혔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선 밥 먹을 수 있어 우선 뱀뱀 사야 된다면? 먹을 수 있지 뱀뱀이 산다면 지금 여기 지갑 있을 때 사야 돼 지갑 있을 때 이렇게 실수로 지갑 갖고 나왔을 때 사야 돼 말해 사대라고 해야 돼 하세븐 하세븐 잉! 세븐 사업 보내볼까요? 남이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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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! 남! 왜 나부터요? 형 해야지 남! 남! 남이섬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 늑에 너무 좋은 날씨에 우리 다 같이 섬! 섬 타볼까요? 이거 아니겠지? 자 뱀뱀 갑니다 남! 나 지금 뱀뱀 안 치면 머리가 안 돌아가 자 이제 그래서 자옥합니다 혜영 형부터 한번 해줘 오케이 오케이 혜영이 하다 남 남쪽에 계시는 여러분 이 이 이곳에서부터 저희가 갑니다 섬 섬 섬 섬 섬 지녜지 뱀 제 귀에 이 다시 한 번 더요 네 네 형 개허사 개허사 시작 남! 뭐 남자 안 내놓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이런 딩 썸 안 생각났어, 좋다 남 남자라면 남자답게 정명성도 해야지 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썸 썸플라이튼 썸플라이튼 아, 제법이 형 이게 좀 이게 진짜 좋았어, 제법아 제법아 좋았어 웃음 장례식이야 자, 그럼 다른 거 모르면 갓 잉 갓 잉 갓 잉 갓 잉 갓 잉 갓 잉 갓 갓 세븐 갓 세븐 갓 세븐 잉 갓 갓 정명수 갓 뚜뿍 담명주 이경의 집입니다 Damian 남양주 양 남자라면 집면수입니다 양 양 양면 양면 정명수 속쫄 진 도전 그래서 그냥 박수꺼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약속이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생각나는 거 지금 조용히, 잠깐만 아니 우리 보는 눈빛에 뭔가 좀 우리 말 듣는 거 맞지? 그렇게 근데 딴색이 있어 눈 안에 딴색이가 하고 있어 남, 내가 뭐라 할까? 주, 뭐라 할까? 남, 형제 남! 나도 사실 이 회사가 안 나온다 남, 그래 남자라면? 양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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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저기 와서 주 주? 와아 Dao 아 비디야! 아 비디야 라이너 다 비디야 알았어 그거 아니죠? 이름이 망.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좀 아니에요 제가 생각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남이선 도착해서 뭔가 돈 내야 될 게 조금 뭔가 보인다. 그러면은 바로 아니면 휴게소에서 얘기할까? 뭘. 휴게소에서 사줄까? 뭐 서세지 이런 거. 아 좋아 좋아. 그래도 맨범 사주니까 고마워. 야. 맨뱃. 맨뱃. 어디까지 갈까? 어디까지 갈까? 어디가. 휴게소. 휴. 휴. 휴식을 해야 됩니다. 개. 개처럼. 소. 소처럼. 아아. 개는 그 개야? 아 그냥. 오케이. 휴. 휴가 가고 싶습니다. 개. 개랑. 소. 소도 되겠다. 아이. 너무 내꺼야. 아이. 하나. 하나. 둘. 셋. 오. 아까보다 약해졌어. 아까보다 약해졌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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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로 아아. 한번로 아야겠다. Where are we now? 로스 도착. 만뀙하고. 원피 형은 별로 사기 싫대요. 남편해 주시지. 여좌. 키. 아아. 유. 아아. 나 진짜 똑같은 거 같아. 와! 벤베미! 벤베미! 바로 먹겠습니다. 여기 그... 여기 그... 세마스. 벤베미가 좀 방문하는 게 어때요? 와! 오 벤베미 사신대요. 어! 어! 잘했어. 뭐 태도 알아? 날 좋아하는 거 저거 어딨지? 사실 이렇게 봐야 돼. 다르다. 좀... 가만히 봐. 사기군인데. 가요. 봐봐! 이게 사기군! 나 안 돼.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나는데 진짜. 와! 계단! 계단! 오 진짜 귀여워! 이거 뱀뱀이 사는 거라 했으니까. 내 인생이 왜 이럴까. 근데 너무 귀여운데.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? 어우, 이거 좀 끓이고 있구나. 잘 안 빠져네. 갑자기 안 빠져나. 어떡해! ㅇㅇㅋ 형! ㄹㅇ. 물었어. 형 이거 물었어? 좀 세게 물지? 장난치니까 열 받았어. 왜 장난 쳐? 아 왜 피우니까 장난칠 수도 있지 왜? 잠시만요 한 번 잡아. 잭슨! 잭슨! 잭슨 손! 잭슨! 잭슨! 미안해 미안해. 알았어 소리 안 줄게. 이리 와. 잭슨 샀어? 자기 것만? 아니 나 자기 것만 안 줬어. What is it? 김 드실까요? 김 사이더. 해초 쪽에 보낼 수 있어. 해초 김 사이더. 45,500원. 움직이는 일 뿐. 다섯 번째로 공격해. 다섯 번째로 공격해. 아, 이 놈이 먹을 수 있어? 다섯 번째로 공격해.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잠시만요 아 뺑둥 뺑둥 매일 배불로 매일 배불로 뺑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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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자, 남이섬에 가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. 남이섬은 대체 어디인가? 박혜영 혹시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살아있습니다, 박혜영. 걱정하지 마세요. 도착했습니다. 남이섬은 안 도착했어요. 우리 남이섬 같은 거 진짜 신기하다. 갓세븐이! 여기는 닭갈비가 유명한데요. 오, 이 집 와이어가 있네요. 아, 신난다! 제가 거쳤어요. LA 닭갈비가 아니라 LA 갈비도 있어. 여기 닭갈비 먹어요. 야, LA 닭갈비도 있어. 차라리 여기. 없어. LA에서 팔아. LA 닭갈비 없어. LA에서 판다고. 나 지금 안 하고 왔어. 여기 부터 맞나요? 비자 발급 받아야 돼. 비자 말고. 비자 말고. 아, 진짜요? 비자 말고. 비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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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자.